이번 시간은 셀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파일에 가셔서 열기 하시고요. 그 다음 컴퓨터 C드라이브에 가셔서 커말 2급 폴더 안에 이론에 가시면 서식 문제는 기본작업 다시 2번 예제 파일을 불러오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열기 버튼 누르시면 기본작업 2-1번 시트가 보이실 거고요. 서식 문제는 시험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 병합인데요. B5부터 B6까지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는데 이 작업을 여러 번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하나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그 다음 B9까지 그 다음 컨트롤 키는 계속 눌러진 상태에서요. B10부터 B12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C13 그 다음 B14부터 C14까지 선택합니다. 5개 영역을 같은 서식을 넣을 거니까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범위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컨트롤 키는 떼시고요. 여러분 위쪽에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한 번에 5개 영역에 같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4부터 H4 영역을 범위 정한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꽃 스타일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꽃 스타일 굵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체육의 색은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의 색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표준색에 가셔서 주황 색깔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개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서식을 지정할 영역을 D5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을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러분의 위쪽에 홈에 가시면 글꼴이나 맞춤이나 표시 형식 이 부분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셔도 셀 서식의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기 위해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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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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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을 넣을 수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1회짜리 숫자가 없을 때 0으로 표시하냐 생략하냐는 문제인데 저희 문제에서는 0일 때 0개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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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큰 따옴표 문 꺼서 개라고 입력합니다. 문자가 한 글자면 사실 큰 따옴표 생략하시면 자동으로 붙고요. 두 글자 이상이라면 여러분이 큰 따옴표 처리해 주는 게 맞는데 습관을 그냥 문자니까 문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입력된 숫자에는 천단위가 넘지는 않아서 심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숫자 뒤에 개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요. D14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문제에서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소수 둘째 자리에 숫자가 없을 때도 0으로 채워서 표시하라고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 정하신 다음 셀 서식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앞에 있는 자리 샵을 입력하시고 소수 이하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자리 수가 없어도 0으로 채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 0을 넣으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테두리에 대한 서식인데요. B4부터 I14 영역을 범위 정하시고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란 도구가 있습니다. 테두리 도구를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테두리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두리 도구에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하시면 바깥쪽을 굵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1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셔서 대각선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신 다음 대각선 방향 하나, 둘 각각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대각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A열의 너비를 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머리 끌 A를 선택하면 A열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 너비를 선택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값 2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 정의인데요. C5부터 C12까지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를 클릭합니다. 이름 상자는 A, B, C 열머리끝 위쪽에 가시면 C5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이름 상자입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제품명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제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이름 상자에 가서 제품명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제품명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13부터 B14 영역 2개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가로 균등 분할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균등 분할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숫자 1번 여러가지 방법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맞춤 탭에 가셔서요. 가로에 그 다음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메모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5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이 나오신다면 지우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메모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하시고 메모를 삽입하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면 I5 셀에 빨간색 표시 기호가 나와 있고요. 마우스 갖다 놓으면 메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I5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메모 경계 라인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맞춤 탭에 가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텍스트에 맞춰서 메모의 상자가 크기가 조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신 다음 기본 작업 2-1번 예제 파일을 실습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결과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시험에서는 결과 시트는 없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제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하나 더 알게 해서 홈탭에 대한 설명과 셀 서식의 대화상자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글꼴 맞춤 표시 형식에 대한 내용과 또 셀 서식에 갔을 때 우리 표시 형식 탭과 맞춤 탭과 글꼴 탭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교재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기본 작업 2-2번 예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2번 예제입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고요. 두번째 HI 경고디기로 글꼴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서 선택합니다. 다음 크기가 16입니다. 글꼴 크기 16을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합니다. 밑줄에 가셔서요. 이중 밑줄 선택하시면 기본 작업 2-2번 첫번째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두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영역을 병합할 거라면 같은 서식을 작업할 거라면 첫번째 A4부터 A6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B4부터 B6 그 다음 F4부터 F6 F7부터 F9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라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셀 스타일의 강조색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셀 스타일이 있고요. 강조색 4번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범위 지정한 영역에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문제입니다. C4부터 C6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 D에다가 퍼센트를 표시한 다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범위 정하신 다음에 우리 셀 서식 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입력된 내용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어? 95, 100이 있는데 왜 문자일까? 앞에 95부터 100이라는 물결 모양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 텍스트 입력된 내용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합니다. 문자 뒤에다가 문자를 대신하는 골뱅이라는 기호를 넣어주시면 문자를 대신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퍼센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퍼센트 입력하시고요. 현재 문자 뒤에 문자를 또 표시하는 거니까 퍼센트도 문자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다가 퍼센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예제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C7셀에 C7셀 영화 영극 전시회가 있는데 영극만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7셀을 선택하고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영극만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그럼 영극만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 한자키를 누르시면 한글 한자 변환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자 선택하신 다음에 특별히 뭐 한글이나 뭐 한자를 동시에 표시하는 옵션을 문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 한자로 바꾸겠다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변환 클릭하시면 한자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영화 영극 전시에 입력된 C7셀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내용이 좀 많은데 영화의 영자가 잘 안 보입니다. 문제에서 셀에 맞춤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셀 서식 가셔서요. 맞춤 탭에 가셔서 셀에 맞춤 선택하시고 체크 한번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글자가 좀 작아지고요. 물론 열 너비가 늘어난다면 글자 크게도 조절이 됩니다. 셀에 맞춰서 입력된 내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셀에 맞춤이라는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4부터 D9 영역을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배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간혹 이름을 정의하실 때 범위가 잘못됐거나 또 이름에 오타가 있었을 때 이름을 지우고 다시 입력할 수 없을까 가능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넣었던 배점이라는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면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새롭게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누른 다음 배점 범위 정확하게 지정하시고 오타 없이 이름 상자에다가 입력하고 꼭 엔터까지 눌러주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4부터 E9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셀 서식 하셔야 되겠죠. 키보드 컨트롤 1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하셔서 표시 형식 탭에 갑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제에서도 숫자가 없을 때 0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숫자 서식 0을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문자로 텍스트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몇 회라고 회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A3부터 F9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셔서 우리 글꼴에 가시면 테두리라는 도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예제를 같이 한 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탭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 다음 셀스타일 제목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스타일에 가셔서 제목 1번 선택합니다. 다시 한 번 행머리 끌 1행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1행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값 30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C4부터 C15셀에다가 데이터의 문자와 숫자 사이에 하이픈, 빼기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K 다음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빼기 같은 방법으로요. 더블 클릭하셔서 빼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더블 클릭 말고 수식 입력줄 가서 수정하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또는 키보드 F1을 누르셔서요. 수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이픈, 빼기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틀리게 됐을 때 수정하는 방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예제로 구성해 봤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거서가 생기면 문제 데이터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식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같은 서식이 네 곳이네요. 첫 번째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세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A15까지 선택하시고 맞춤 탭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3,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A15를 선택합니다. 체육의 색깔 표준색에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목 앞뒤에다가요.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했는데요. A1셀 맨 앞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수정할 때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가 보이시고요. 다행히 저희는 9번을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보기 변경을 누르셔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목 맨 뒤에 가서 마우스 클릭 미음 입력하고 한자 특수문자 입력하시면 제목 앞과 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가 영역에 통화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 부분 F4부터 F15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탭의 표시 형식에 가시면 통화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위쪽에 일반을 누르셔서요. 통화를 선택하시면 숫자에 붙어서 통화기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회계인지 통화인지 제시되어 있는 숫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J4부터 J15를 선택합니다. J4부터 J15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복사 또는 컨트롤 C 누르셔도 됩니다. 복사한 다음에 우리는 현재 입력된 판매량에다가 지금 범위 정한 추가 판매량을 더하고자 합니다. 판매량 J4부터 J15 영역을 선택한 다음 기존에 95에다가 5를 더할 거고요. 45에 3을 더하고자 합니다. 그럼 복사한 내용을 여기다가 더하기 하고 싶다면 범위 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연산을 이용해서 더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95에 5를 더한 결과가 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복사한 내용이 연산 더하기를 이용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E4부터 E15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입니다. 셀 서식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셔도 되고요. 셀 서식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제 봤더니 연, 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 뭐 까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입력된 2022년 5월이라는 데이터는 날짜 형식이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라는 거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까지라는 문자는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어 잠시 제가 실행치소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 내용이 날짜지 않나요? 아니요. 날짜는 연, 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어요. 물론 연, 월, 일까지 입력하고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날짜가 아니라 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입력하셔서 뭐뭐까지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A3부터 그 다음 H15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테두리 도구를 이용하시는데 테두리에 어 색깔도 넣으셔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 셀 서식에 가셔서 어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할 건데 선의 스타일은 실선이고요. 그 다음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색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을 선택하고 그 다음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는 윤곽선 한 번 안쪽 한 번 하시면 모든 테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와 다르게 색깔 지정이 되어 있어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해 봤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테두리가 적용이 되는데 색이 좀 다른 색깔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17 셀을 선택하시고요. 날짜입니다. 이건 날짜 맞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누른 상태 숫자 1번 누르셔서 표시 형식 탭에 가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연, 월, 일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앞에 YY만 좀 추가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연, 월, 일 뒤쪽에 거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자 연, 월, 일 물론 큰 다운별 처리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큰 다운별 생략하신다면 자동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는 큰 다운별을 자동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다 사용하니까 좀 주의할 거는요. Y가 4자리, 연도가 4자리고요. 월은 2자리입니다. 그래서 MM, 그 다음 일도 2자리, 데이도 1일 때 01, 02, 03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DD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Y, 연도 4자리, 월 2자리, 1, 2자리 한자로 연, 월, 일 표시가 되어 있나 각각 수정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2-3번 실습하셨다면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커말 2급 실기 셀 서식을 살펴보셨습니다. 시험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